신사동 가로수 길게 쭉 뻗은 가로수들이 보는 눈을 상쾌하게 해주는 신사동 가로수길 겨울을 맞아 가로수가 예쁘고 따뜻한 고가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12월 알록달록 꽃단장한 가로수길에서 겨울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들으며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성당 특유의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합창단과 첼리스트 송이송의 협연으로 고운 선율이 흐를 예정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교제 선택법과 교육방법 노하우를 알려주는 우리아이 홈런북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대환영! 우리아이 영어교육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으로 향해보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강남구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질 예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마지막도 강남구와 함께하면서 기분 좋은 미소로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